안녕하세요 아시아 시트입니다. 오늘은 도요타 프리우스 4.5세라고 하죠? 하이브리드 자동차인데요. 아시아 시트에 리무진 시트 장착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투톤으로 천연가죽 리무진 시트 이렇게 버킷 시트 집어넣고 시트를 이쁘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조수석에는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 누르면 꾹 누르면 통풍 시트가 바뀌어요. 그런 시트로 제작을 해드렸고요. 암레스트도 이렇게 투톤 제작 해드렸습니다. 도거트림도 이렇게 바꿔드렸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전 운행 하실 수 있겠죠? 버킷이 잡아주고 시트가 더 푹신하고 그러시니까 가성비로 타는 차니까 이 차는 연비가 워낙 좋잖아요.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잘 나왔죠? 이렇게 검정에 아이보리 색상 투톤 놓고 하니까 색감이 잘 어울립니다. 잘 나온 것 같아요. 잘 타세요. 아시아시티에 내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